이번 시합은 좀 아쉽지만요 종합대 1등을 또 하고요 신유빈 선수와 복식 후보를 또 맞추면서 출전을 합니다 야 이거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정말 초반에 5패를 기른 위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벌써 14승 6패 1위에 안소연이 인데요 이다은의 서브 아 잊지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부담은 오히려 그렇죠 마사연은 또 그렇게 안소연 선수가 복식을 잘하는 윤효빈 아 리시브 2개가 안소연의 서브 전징이가 봤습니다 이야 이제 저런 움직임은 윤효빈이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 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호흡을 하면 더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럼요 아 이번에는 한국마사회 이다은 안소연 아 아 연속 좋은 프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깊숙하게 플렉스 합니다 윤쇼빈의 서브 아 좋아요 다음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마사회는 좋은 도전을 할 수 있겠죠 네 날려버립니다 7대 9 안소연의 서브 전지인 15 범실입니다 따라 붙었습니다 이다은의 공격이 아니요 넷이 맞고 들어간 지희 윤효빈 또 한 번 넷 해요 풀어가 더 모르고 아 걸린군요 전지 때문에요 쉽지 않은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아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벗어나는군요 않습니다 전지희 윤호빈 네티 걸립니다 선수가 처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게임 포인트 이다은 안소연 떴어요 참 쿨한 자세가 또 필요일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이번엔 걸렸어요 윤호빈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전지희의 강탈 정집을 만들었습니다 걸렸어 아아 변칙작전이 가능한 그럼요 네 미래세 증권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을 생각하는 그리고 또 오늘 승리까지 노린 많은 것들을 담아놓고 왔습니다 네 조합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첫 두 포인트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네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브 서브 득점 서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경기 모습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대1 전지희의 서브 오우 그럼요 이런 또 리그도 하면서 선수들은 본인의 기술에 더 많은 준비도 하구요 또 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을 순간적으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도요 테이블 앞에서 마음껏 쏟아낸다면 좋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우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공격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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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 선수입니다 마사의 입장에서는 빨리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엔 좋아요 네 허선하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그러나 아 아 아 좋아지는 윤효빈입니다 네 매치 포인트 네 어허 그래도 꽤 바뀌거든요 초반에는 나갑니다 빈 매치 받고 이번엔 그 실력 그 응원에 보답하고 있구요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떨어지면서 조금 더 붙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힘을 내야죠 마사회는 서버댁점 안 최대한 컵 플레이를 억제시킬 수 있으면 좋죠 야 이런 공들은 공격력 대포 2명이 복식홈을 맞추고 있는 미래 셋입니다 1대3 2포인트 뒤져있는 한국마사회 복식조 서버댁점 넘기 그럼요 아 걸리고 말았어요 회복 우융이 서벌 윈효이 서벌 야 서브댁점 윈효이 서벌 윈효이 서벌 윈효이 서벌 윈효이 서벌 윈효이 서벌 야 전지 그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1등의 서벌 윈효이 야 뺏 나갔어요. 세번째 게임 많이 앞서 있습니다. 넷. 아 이번에도. 다양한 곳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전천우 선수임을 증명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